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요 그 만화사도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교제란 나눔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은사의 나눔을 포함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물질적 나눔까지 포함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아까 초대교회 사도행진 2장의 놀라운 교회의 영적 성숙과 부흥을 설명했는데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먼저 영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맺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다음 44절부터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고 물질로 여유가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그대로 생기는 것이고 교회는요 내 교회를 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되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고 또 내 교회를 뛰어넘어 이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데가 그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gut 그리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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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